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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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디이이이이 쥐유 야! 여기 캐빈에 많은 거 싫어? 캐빈에 겁나 많아 이것들이 내 루인을 파괴하다니 으아앗! 이리로 갔어 이리로 갔어 녹즙이 왔어요 맛있는 녹즙이 왔어요 4픽이네요 아 1픽 잡아야 되는데 4픽이냐 들어주시구요 빵빵 터져 불꽃놀이야 불놀이야 걸어주시구요 많이도 돌렸다 흥쿵쿵 저것도 많이 돌렸을라나 발전기 하나도 안돌아갔네 아직 아직 그럼 이거 개이득인 부분 아닙니까 네 아직 하나도 안돌아갔으면 아직 여유 쬐까 있구요 씻었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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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두개 어 어 뭐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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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 딱지요? 흐흐흐흐흫 너무 디테일했나? 남자가 이런 소리를 내는것도 뭐가있나? 아 나 근데 나가는 길을 못찾겠는데요? 나가는 길 나가는 길 여깄다 아니 뭐야 아까 불... 발전기... 나이스! 얻어갈렸죠? 어? 잠깐만 잠깐만 자 보세요 여러분 갑니다 다샤! 아다니깐 이 마닝기 랍스 아싸뽀메 아아아아아아아아 녹쥬아 다이렉트 다이렉트 도둑 이렇게 다이렉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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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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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키겠네 다 키겠어 아 뭐야 이거 아 왜 안 돼 요거 두개 아니면 쪼쪼개 하는데 어 요거죠 겁나게 켰죠 이것도 나이스 와 너무 좋은데 녹즈바즈마 그니깐 방송으로 하는건데 오늘 왜이렇게 잘 되냐 이상한데요 오늘 저 원래 방송에서 이렇게 못하거든요 아시지 않나 아 이제 개구인가 개구싸움인가 개구 내 앞에서 열려라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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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야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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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